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너무 넘어가는 거를 의식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해야 되는데 회전을 줄이면 안되는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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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을 모르겠어 진짜 아 다 가면 아는데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아까 처음에 펑 해갖고 으 그건 실수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더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 없어 자꾸 머릿속에서 빼야지 안 그랬던 사람처럼 해 안 그랬던 사람처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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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를 어소스 면이 이번에 거의 뭐 으 으 안 되면 모르겠는데 3위 스프링해서 한 바퀴 다 안 으 실패하면 오 좀 충격 클 것 같아요 그거 왜냐하면 그 연습을 제일 많이 했는데 그걸 제가 실수해버리면 잠 못 잘 것 같아요. 진짜 은혁 은혁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. 그저... 들어가기야 무서워. 아 왜 매번 왔던 덴데 왜 이렇게. 보면 안 된다니까 선수들이네 장난 아니야 대회를 한다고요? 진짜로? 아 나 지금 도망가고 싶다 어떡하지? 수고하십시다 이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해 게임 빼고 오늘 은혁씨 같은 경우는 기술을 해서 자기가 실수할까봐 걱정은 하는데 너무 많이 떠네 생각보다 잘 맞는거 같고? 여기가 아 아 아 아 아 아하하하하 자막신대 늑락 포인트가 내가 섰을 때도 포인트 좀 높다고 알고 당기는 것도 지금 뭐 거의 얘기할 게 없어요. 너무 잘하는데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. 아 뜨거워.